서울시양의 정신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저작권이 만료된 캐롤 곡들을 수집해서 제 편곡하고 그것들을 서울시양 단원들이 연주해서 저작권위원회에 기지금 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캐롤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이 노래를 지금 어려운 시국을 잘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부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 연주하기 어려웠던 저희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위기로 편곡을 하였고 무엇보다 대중성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을 기록하는 내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아름다운 연주, 새로운 곡들을 멋지게 연주하는 서울시양의 박수를 부르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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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